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월간조선에 상당히 재미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대장동보다도 이게 동자네요.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남욱 변호사 정은이 당시에 백경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경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부분을 좀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잘 취재한 월간조선 기사를 한번 보시고 이게 50m죠. 홍백아파트. 위아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정언을 김인섭 전 하우징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백경동 택지개발사업 인허가를 김인섭이 다해줬다고 들었다. 그는 성남시에서는 허가방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체되는 데 불구하고 이렇게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일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순환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리를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아마 이 관공서 가운데서도 인력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일수록 굉장히 이렇게 힘들 겁니다. 저는 선거관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 신임을 묻는 경우에도 이 정도인데 이제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에 장기 집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애플님 말씀처럼 참 나라의 구석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 백행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이해의 도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한번 보죠.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의 백행동 옛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인데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임섭 전 대표를 영임한 직후에 성남시가 갑자기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인대를 10% 줄이고 분양주택을 90%로 늘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행사는 3142억 원의 개발이익을 누렸다. 용도변경을 엄청나게 해 준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상식적으로나 관례나 아니면 법으로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니까 상당히 입김이 강하겠겠네요. 이재명 성남시장하고는 막역한 사이인 같다. 보시게 되면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른바 백행동 로비스터로 알려진 김인섭적 한국카우징기술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정언을 한 겁니다. 진술을 백행동 택지개발사업 이너가를 김인섭이 다 해줬다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다 한다. 남욱 변호사는 이 같은 진술을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0월 24일에 했지만 당시에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친문재인 정권의 조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을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검찰 이런 경찰 다 고생들 많이 하죠.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수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선택적 수사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뻔한 그런 범죄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정치권의 풍향계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것이 검찰에 거의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었고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인섭 부위원장은 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직접 대면하는 사이라 들었다.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하고 성남시의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로비드스로서는 아주 정상급의 인물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이런 또 진술을 더합니다. 김인섭 부위원장의 부탁은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 그리고 또 벽행동 비리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사안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을 쭉 보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성남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고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김인섭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묻자 남욱 변호사는 성남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2015년 5월 저와 조우연이 구속됐을 무렵에 김인섭 부위장도 알선수재로 구속됐는데 그때 같은 방을 써서 인연이 됐다. 출소 이후에 조우영을 통해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만난 적은 없다. 최 회장보다 더 센 로비스트다.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김인섭을 부위원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대전화에 그렇게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백평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김인섭 부위원장이 다 해줬다고 들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김인섭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인섭 씨라는 분이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니까 선대본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김인섭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시장이 됐을 때 그것을 갚는 기회가 아마 이렇게 인과 허가권과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확연하게 나누지죠.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수직 상승할 수 있던 배경에는 김인섭 씨의 로비가 크게 통했고 또 김인섭 씨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나 또 이재명 측으로서는 거의 동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청을 웬만해서는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자칭 타칭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이런 그런 닉네임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대장동 개발사업 또 백형동 비리 이런 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참 요지경인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온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의 계양의리죠. 계양의리를 맞죠. 계양의를 이제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송영길 당대표의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송영길 당대표가 두 번 세 번 걸음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송영길 씨가 국회의원 자리를 이재명 씨와 함께 넘겨줬단 말입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리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리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공짜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탄탄한 지역구를 그냥 남한께 그냥 물려주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아니 그거를 그냥 물려줄 수가 어떻게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본 건 없지만 다 그 동네라에서 통용되는 것이 다 이익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나눌 때만 친구들이니까 이재명 씨가 다가오는 그런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국회의원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씨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맨입으로 되겠냐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언론상에서는 송영길 씨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도 여러분 아시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가운데 한 10% 정도를 이동시켰을 겁니다 안철수 씨가 당선됐던 분당에서도 조금 분당에서는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이번에 4.15 총선 관련된 걸 다루면서 안철수 씨의 보궐선거라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보궐선거 문제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고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민주당 전체를 볼모로 삼아 가지고 있죠 검찰하고 일전을 벌릴 뿐만 아니고 국민하고 일전을 벌리는 거죠 상당히 범죄 의혹이 찢던 사람들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 대선님이 쿡 찍어서 말씀하시네요 송영길 씨가 자리세를 받아서 폭탄주를 실컷 마시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공짜가 없죠 그리고 계양을은 상대적으로 국힘당 후보가 상당히 약세고 그다음에 아주 탄탄해요 4.15 총선 때도 계양을에서 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을 했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더라도 송영길 전당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워낙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같은 게 손을 안 대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뭐 5선 6선 7선까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계양을이 그걸 그냥 이재명 씨한테 당신이 그냥 맡아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짜로 됐을 가능성 상당히 낮게 보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비리들이 다 나오는데 이 비리의 이런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뭐겠습니까 절정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하이라이트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까부시겠느냐 까발리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이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법조 카르텔이 서울대 법조인들끼리 너무나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순일의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수사가 완전히 나라의 그냥 기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범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부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죠 이익에 따라 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50억 클럽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은 저렇게 민주당이라는 한때 여당이었던 그 정당을 다 방패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일면은 이해가 됩니다 1년에 정치 자금을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정도 이렇게 받는 정당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공직선거에 깊게 갔냐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항상 민주당 후보들은 표를 빼앗는 쪽이고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이니까 그럼 빼앗는 쪽이 뭔가 일을 꾸몄으니까 표를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이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공박사 어떻게 하냐 나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표가 100표가 있는데 황교안이라고 이낙연이 50표 50표를 받았으면 50표 50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함께는 여러분들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75표고 그다음에 황교안은 뭐죠 25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하는 항상 표를 빼앗아가는 쪽이 민주당 측이니까 저 양반들이 범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능성 скор점 5.4L 7.8L 8.9L 7.1M 7.9L